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10편 저자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뿌리고 나라를 비추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의 생활 또 유배의 생활 나라를 잃고 또 세계 각지를 떨어다니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체험과 신앙의 삶을 담은 우리 전도서를 또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낙은애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또 사는 저들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더욱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흐르는 참다운 신앙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 보시면 오늘 공부는 원래는 자문서 1,2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이 자문서가 사실은 어떤 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자료는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고요 오늘 자문은 오늘 이 시간으로 1시간에 좀 무리는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ppt 부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문서는 저자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솔로몬의 권위와 또 유다 왕국의 그런 또 유배를 전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솔로몬 왕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솔로몬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문학적인 관습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한 부분만 솔로몬이시지 솔로몬이 아닌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저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 자문은 여러 자료를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서 나눠서 했던 것을 아마 기원전 400년 기원전 400년이면 유배를 전으로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 최종적인 모세우경이나 연서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그런 저자가 편집자겠죠 편집자가 모아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렇게 특히 우리 지혜문학의 같은 맥락인데 고대 근동 지방을 이렇게 서로 지방이 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같이 흐르는 그런 속담이나 그 밖의 지혜에서 얻은 그러한 삶의 체험들을 적어서 준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런 귀감을 주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러나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서 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주제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말마디마다 다 소중해요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 책에 있고 무슨 어떤 주제가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담은 우리들에게 큰 그래도 어떤 길잡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경을 주로 바탕을 하고 있고 모세우경을 주로 많이 염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만의 정리 특히 여기 인용물 여러분 자료에 이 페이지 보면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중간에 지혜에 관련해서도 인간의 인간 자기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혜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하느님은 지혜 주인이시다 하느님만이 당신께 스스로를 열어놓는 인간에게 제혜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 해놓고 1집에서 9집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 거 아세요? 보여요? 그러면 제 1집 또 2집 3집 4집 5집 6집 7집 8집 9집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겠어요? 아집이요 그래서 이렇게 31장으로 끝난다 하는 거 내용을 여러분 보시지만 내용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것저것 좋다는 걸 다 모아 놓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민간지혜라는 것은 맨 앞에 훗노트에 바이블 cu.kr이라고 하는 투데이 바이블이라는 데서 인용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인용한 것이 이상하게 됐어요 민간지혜가 바로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좋냐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굴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몇 사람의 왕제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민간인들에게 떠도는 민간인들에게 이미 있었던 자료들이다 민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지혜의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왕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쓰고 왕궁의 서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나눴던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모집되었고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사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민간의 지혜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도 가만히 보면 어떤 고려나 조선에서 어떤 학자들이 쓴 게 아니고요 이미 민간인들 안에서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가만히 보면 민간인들의 지혜가 바로 함께 있다 그것이 바탕이다 그것이 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길게 쓴 것뿐이지 내용은 프로법 그러니까 자문이 바로 이름은 왕제에 의해서 쓴 것 같지만 뿌리는 민간인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 여기 현인들이라고 6번에 나오는 거 4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마 그 현인들은 서기관 이것을 모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 종류로 내리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이롭고 정말 필요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다른 성경처럼 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거는 뭐 개신교신자분들도 꽤 많이 읽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여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아마 빚 보증을 써가지고 아주 집안이 아주 폐가 망신이 된 집이 있나봐요 그런데 와가지고 개신교신자분이 이 자문을 내가 미리 읽었더라면 그렇게 집안에 폐가 망신이 안 됐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 뭐가 나오는 빚 보증 쓰지 마라 그냥 쓰지 마라 그러고 뭐라고 쓰냐면 절대로 쓰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그거를 자기 알았더라면 누구도 빚 보증을 안 썼을 텐데 써가지고 아주 그냥 담보를 해가지고 다 줘가지고 아주 남는 건 길바닥에 식구들이 다 내려앉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는 동서고금을 해서 똑같은 거죠 빚 보증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미 쓰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쓰실 분은 이제 이 자문을 공부하시고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빚 보증만 여러분 아셔도 빚 보증 쓰느니 차라리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꽂아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돈을 줄 수 있는 것만큼은 주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하는 거다 모든 걸 다 남의 어려운 걸 다 그냥 그걸 다 들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의 말마디를 쭉 보면 서로 각기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다 이것이 지혜의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가 ppt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주 내용이 좋긴 한데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마살리라고 이렇게 밑에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문의 원본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거고요 자문 그리고 미슐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썼어요 히브리어가 미슐레 미슐레 그리고 파로이미아이라고 이거를 셉두아진트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훈적인 말이란 뜻이죠 파로이미아이 프로버브스로 보통 우리 얘기인데 이것은 라틴어의 셉두아진트에서는 그 히라브로이미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건 프로베르미아라고 합니다 프로베르비아는 프로베르비움이라는 단수에서 복수가 나온 거니까 말씀들이 다해서 영어로는 프로버브스에서 아예 복수로 썼던 거예요 말씀들 교훈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자문은 솔로몬의 자문 히브르는 미슐리 그때 어떤 데는 아예 솔로몬까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붙인 거다 그래서 그냥 미슐리라고 하면 자문이로 되어 있고 히브리의 성경의 세 번째에 던지는 책이고 셉타진트 아께 말씀드리는 시라버 번역에서 할 때 프로이미아이라고 했다 불가타에서는 프로베르비움 아께 말씀드리면 프로베르비움에서 복수로 해서 번역을 했다 이거는 위키백화에서 나온 거를 여러분들 인용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 아니면 프로베르비아를 저술한 현자를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문은 잘 짜인 짧은 구절로 체험을 통하여 얻어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따지면 굉장히 잘 짜져 있어요 전부 주옥과 같은 말인데 이걸 함께 다 모아놓으면 이런 표현은 조금 뭐하지만 잡동산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통일성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잘 짜여져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주제를 잡기가 사실 어렵다 그러나 자문은 백성이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체험에서 나온 가르침으로써 그 목적은 복잡한 상황을 풀어 밝혀주고 이정표처럼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보이는 데 있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침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른들이 지혜가 많다 과거에 당한 일들이 많거든요 뼈아픈 일 또 눈물 흘린 일 또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혜가 많으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삶에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에요 복잡한 상황을 했지만 이제 그것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보면 그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프로베르비아에서 여기 영어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훈적인 거 지침 또 현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보통 삶의 지침이죠 삶의 교훈 삶의 길제배라고 할까요 그런 거 우리 나침반 배를 따지면 라침반과 같은 거죠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지캐왕의 신하들 또는 아구레 자문 또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저자가 여러 명일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자문은 어떤 한 저자에 의하여 모두 기록된 것이 아니며 어떤 한 세대를 속하지도 않는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대부분의 자문은 민간 체험에서 생겨난 것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속담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부터 포로 생활 이후 두세기까지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현자들에 의해 수립되고 다듬어지고 편집했다 알았는데 학자들은 아마 율법을 저술했던 서기관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적어서 성경의 목록에 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목적은 당연히 특히 젊은이들 여기 나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젊은이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올바로 길을 잡고 삐뚤어진 길에서 또 불의의 길에서 이제 정의와 또 슬기의 길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자문과 비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머리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의 훈계를 통해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했습니다 시편과 자문에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시편은 예배죠 worship 그런데 여기는 wisdom 지혜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얘기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지성을 얘기한다 시편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성, 하느님의 성성이 되어야 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누가 정리도 잘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느님을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온 마음과 영혼과 또 그 헛이 뭐죠? your heart and your soul, your mind 그걸 다 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체비 하느님의 오기는 어떻게 돼요? 너의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레비기 19장? 18절인가 18장 19절인가 저도 지금 헷갈리네 내 유계의 정신이죠 내 이웃을 너의 동포를 마치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너의 동포를 생각해라 네 살부치로 생각해라 내 몸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참여하는 거고 이것은 인간의 그런 관계를 정말 성실하게 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지에 기초한 깊은 가르침을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도독의 기본적인 진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자문의 주목표는 진정한 지혜는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며 솔로몬 왕도 북위 영화보다 지혜를 청해서 얻게 되었다는 가르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모세의 토라에 충실한 사람만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르침을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이거는 인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모세우경의 실천이 바로 이 자문의 바탕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아마 지혜에서의 9장 10절이 이것이 아마 주제가 될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했으니까 Proverbs chapter 9 verse 10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꼭 가셔서 9장 10절은 꼭 한번 보셔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바탕이다 하는 얘기 이게 기조를 읽었다는 거 이게 31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건 그렇게 이기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읽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1집에서 9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2집은 1장부터 9장 2집은 10장에서 22장 그래서 2집은 375의 격원으로 된 도덕적 가르침의 금원집이라고 할 수 있다 대비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비 형식이 뭐냐예요 올바른 이유와 또 불의를 저지는 사람 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깔보는 사람 또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정의를 또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이룬다 1집보다 간결하고 지혜문학이 근본적 개념을 두고 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고 마음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자문서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문의 근거는 어떤 왕이나 어떤 현자 어떤 학자가 중심이 아니고 이미 민간인들이 삶에서 체험한 일들이 그것이 바탕을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미 다른 성경에 판관계에도 이렇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수습기에도 있었고 우아도 있었고 또 어떤 창세기에 대한 이렇게 말에 대한 어떤 걸 간결하게 표현한 걸 보면 그런 다른 성경을 봐서 미뤄보면 이미 민간인들에게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 가르침이 있었다 이미 형성된 속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지혜문학의 주체는 민간인들이 다 아는 거 민간인들도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협조를 한 거예요 이러한 민간인들에 대한 지혜를 모집해서 더군다나 솔로몬은 현명한 왕이다 하고 명성을 안겨준 그런 지식인들의 과장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서 했는데 그것이 지혜문학의 성경 성서적 지혜문학의 특징을 또 이 프로버스 자문도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여러분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현명한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누린 명성은 틀림없이 궁중 당국자들의 과장된 찬사에 힘입었을 것이다 과장됐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솔로몬이 지혜문학을 꼽히게 했다는 전성은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은 지혜의 그런 왕으로서 또 재판하는 과정이나 그가 쌓은 명성이나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 많은 걸 전해줬고 특히 솔로몬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염원했던 그런 하느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좀 안 좋았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막 스캔덜이 되고 막 그냥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를 다녀오고 나서도 그 솔로몬의 그런 시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솔로몬의 명성에 지혜문학의 결정인 그러한 자문서를 그렇게 했다 그러나 솔로몬도 문화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어느 왕보다도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책을 내고 또 책을 편집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했던 것이 이 시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고 자문서도 자연스럽게 솔로몬과 연결됐고 또 실제로 솔로몬이 본인이 직접 아니더라도 서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협조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쉽게 말하면 왕제도에 있는 사람들과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태리 사람들이 한 거라고 재미있어서 이태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격언이 뭐예요 He has nothing at all 뭐예요 그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당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참 잘 참아요 가만히 보면 다혈질인 것 같아도 보면 참 참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각 나라 사람들 같이 지내잖아요 기숙사에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바탕은 제가 알기는 아마 신앙의 바탕일 거예요 2000년 동안 미우니고우니도 카툴릭의 본 고장으로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 크리스도교 정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서기관 장품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다 모아서 그래도 이렇게 여러 세대에 있던 것을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성경의 목록은 없겠냐 그것은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서기관들이 서울러문 시대 때에 그것을 필사해서 이렇게 해서 다 모아 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역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주님을 경애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9장 10절 제 시작은 주님을 경애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문의 첫 부분에 정열적이고 이성적인 훈견이 이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여기에서 기숙대에 대표되는 것은 신명기전 선택, 도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거기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죽음과 거기에 이르는 내리막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 사랑과 타개의 삶을 분리하고 항상 하느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것은 아마 창세기 저자가 나오는 창세기의 낙원의 이야기에서 연유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31장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드렸어요 거기 이번에는 하나 또 본문을 그대로 했는데 왜냐하면 다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낙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일부러 드렸어요 아셨죠? 그런데 1장을 쭉 보면 이렇게 표지, 제목, 목적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부모의 교훈을 들어라 지혜의 지현자, 그러니까 현자의 말을 들어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에 감춰진 보물은 제가 그래서 내용을 쭉 얘기하죠 지혜의 보호자, 지혜는 하느님의 생명의 나무다 주님은 너의 의지, 이웃사랑, 지혜는 귀중한 재산이다 현인의 교육은 생명의 길잡이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젊은이들이니까 낯선 여자를 조심해라 젊은 시절의 아내는 어떻다 여기 나옵니다 보증의 위험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는 걸 써 있어요 계신 계신 자분이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길게 계신 게 다 갔는데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자원은 못 읽어봤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아내, 아니죠, 게으름병에, 개미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주님에서 싫어하는 거, 사람의 운명에 그리고 7장, 지혜를 받들여라 지혜가 부른다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의 자기소개, 지혜와 창조,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하다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 여기는 또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현인과 빈정꾼, 우둔함이라는 여자의 초대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자와 우둔한 여인, 우리 예수님도 왜 슬긴 여자와 미련한 여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장에는 솔로몬의 첫째 잠원제에 나온다는 거죠 쭉 나옵니다, 제목도 없어요 11장부터 21장까지 이게 아마 여기 잠원의 골자다 이렇게 할게요 기억나시죠? 이 지혜서의 가만히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난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제발 부정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너무 비방하고 너무 헐뚝고 악으로 나가지 말고 이왕이면 자식들이나 부인에게나 모질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 이것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미사 끝나고 기쁘게 살자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잠원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아무리 미사를 잘하고 나가도 나가서 성질부리고 싸우고 불목하고 인생을 슬프게 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의 줄을 우리가 잘하고 나가서 잘하면 이 잠원이 우리를 따라오겠죠 그래서 음악을 알고 낭만을 좀 알고 제가 여기 미국에 가서 제일 마음 아픈 게요 우리 교우들이 낭만을 몰라요 낭만 좀 여행도 좀 가는데 맨 그냥 술래하는 그룹 따라가지고 다 사진 찍고 오는 거 그런 거네 어디 딱 대놓고선 부부가 좀 산책도 하고 또 거기에 문화행사도 좀 참여하고 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만히 쉬는 것도 참 쉬는 건데 꼭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증명을 해야 여행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여행의 진미는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여행을 가서 여유 있게 그곳의 문화라든지 그곳에 또 정치도 있잖아요 음악이 주는 거 또 경치가 주는 거 또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좋을 텐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우들은 성지술래 가는 게 다야 그냥 성지술래 가는 것도 가서 한 2, 3일 또 사막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조용히 좀 외로움이 뭔지도 좀 알고 이루고 와야 되는데 맨 가서 뒤지고 복구 싸우고 그냥 그리고 그게 또 여행이래 여행 그거 아니에요 여행은 부부가 가서 조용히 정말 지내는 거라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여행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냥 기차 가는 대로 자동차 가는 대로 자동차 가는 대로 가면 또 안 되겠지 운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쭉 이어지는 거죠 22장부터 31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빈둥빈둥 노는 거 또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를 쭉 읽어보면 빈중되는 사람을 싫어하더만요 빈중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말로 빈중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빈정된다 빈정이 맞는데 빈중은 강원도 말인데 빈정되고 왜 사람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꼭 이렇게 허물을 잡고 그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여기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구르의 말 그 다음에 르무엘의 자문 이렇게 해서 솔로몬 현자들의 이야기 야구르의 말 르무엘에서 거의 네 개를 이렇게 나누죠 마지막에 훌륭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서기관도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란명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훌륭한 아내로다가 놓은 걸 보면 여기 보면 뭐 그래요 비아냥거리는 마누라고 사느니 차라리 사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게 나와요 뭐 하여튼 그런 부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아내와 사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남자들에게도 달려있을 거고 또 여자분들도 서로 노력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래서 이게 자문서가 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눴던 거 솔로몬의 자문 이래서 나눈 거 일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 이게 표제라는 거예요 목적은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무슨 이것을 들어요 교훈 지혜로운 교훈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겸훈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리라 그러면 자문과 비우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없인 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7절에 말이죠 저국의 거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 그다음에 30장에 가서야 솔로몬의 첫 번째 자문짐이 다시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문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서로 다른 자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내용도 중복되는 거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요 솔로몬의 자문 제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던 아들은 어머니의 그지밍거리게 된다 첫 번째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불이하게 모은 보안은 소용이 없지만 정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준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이어 가져온다 서로 이렇게 정반으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 악인과 의인, 부지런한 사람과 또 겨울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30장을 다시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했었고요 부모의 교훈을 들어라 내 아들아 하고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뇌 머리의 우아한 화가 아니면 뇌목의 목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장 9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놓고 글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시간만 해서 많이 찾겠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참는데 그다음에 현인들의 첫째 자문집 그래서 현인들이 모은 건데 아마 이게 서기관들이 아니겠네 이렇게 보는데 귀를 기울여 현인들의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의 마음을 쏟아라 그것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 말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추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바로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충고와 지식이 담긴 30가지의 자문을 써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너를 보낸 일들에게 뇌가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24장 현인들의 또 다른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또 수록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그들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슬기로 튼튼해진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참미를 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으로 넘어지기 마련이다 여기 17번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원수가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졌다가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이 어설프면 누가 불행하면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저주나 또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갈등을 갖고 있죠 어떤 때 인간이니까 나를 못 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유 고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고의 성사 볼 때 그러면 아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얘기는 하죠 그런데 오직하면 그러시겠나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현인들의 둘째 다른 집 둘째 자문식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28번 까다로구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내 입술을 남을 속이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 때 보면 남의 험담에 가담하는 것도 사실 여기 들어가거든요 남을 해치는 소리거든요 신앙인들이 사실 그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저주나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땐 하더라도 하지 마라 25장에 있는 말 솔로몬의 두 번째 자음원 집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시집계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으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여기 2장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여기 2절에 뭐라고 해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숨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는 일을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진리죠 신앙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느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느님과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자만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야구리의 자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30장 31장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사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라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카톨릭이 그동안에 그걸 조금 등한시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성체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등하시는데 요즘 그것도 많이 달라졌죠 31장 이제 마지막이죠 르메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은 임금회가 어울리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군자가 어울리지 않는다 지도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끝으로 원래는 이게 끝이에요 강의 끝 우리가 매일의 빵을 Give me only my 뭐예요 Daily braid잖아요 나에게 오늘 줄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하느님께로 향하고 전도서 저자가 아니 자문서 저자가 했듯이 하느님을 잊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죠 빵 한쪽으로 하게 그리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간을 해서 지금 중요한 구조를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어서요 지혜에 대해서 구하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가 내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 내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기 면자가 되죠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님의 경애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전체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거 얽히고 석힌 거 다 찾아봐도 결국은 마지막의 근원은 마지막에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사업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생업이나 인간관계나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하고 하다 보면 그 생활에서 인간관계에 그냥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면 결국은 놀라운 것은 인간은 하느님 이유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명성을 쌓고 내가 인간이 좋다는 인간 세계에 좋다는 걸 다 쌓아봐도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경험이나 나의 실망이나 나의 한계나 때로는 나의 허무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꼭 인간적인 그런 한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런 거 보면요 한 삶을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한평생 몇 십 년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바로 하느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일부러 가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진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떤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또 잘 돼요 그런데 아침판이 없는 사람과 같죠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목적이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조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웃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올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 도와줄 때 잘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언젠간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없을 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요 나 쓰기도 부족할 때 내가 쓰고도 남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모자라거든요 애들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등록금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다른 돈이 또 들어가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나의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갔다 올게 하고는 안 오거든요 또 나중에 꿔줄게 안 주거든요 지금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는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돈 못 벌어요 어떤 돈을 못 벌어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남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와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것이 돼서 때로는 아유 나중애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슬기가 목숨을 눕히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언덕이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내 거리에 서 있다 성문 어기 성문 곁에 여러 대문 간에 외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따를 때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게 무슨 현자들이 아주 고승들이 공부해가지고 딸고 딸고 또 이렇게 터득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 삶에서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흐르는 그런 올바른 소리 정의의 말 또 양심의 소리 또 보금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때그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그때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혜를 실천하고 지혜를 듣고 우리 예지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춰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여기서 나는 뭐죠? 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니에요 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도서 아니 자문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지혜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남으라는 이는 옷점만 남긴다 빈정꾼을 남으라 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재혜로운 이를 남으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이에게 주어라 그가 더 재혜로워지리라 의로운 이를 가르쳐라 그가 견문을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어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훈을 주지 말라는 얘기 꼭 주면 화를 입어요 사람이 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올바른 소리 하면 디어 디어 끓는 물에 디듯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도 욕먹는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빈정꾼이거든요 그래서 오직하면 청하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겠어요 청해도 나한테 올바른 소리 해줄래? 해주잖아요? 나 죽여요 그래도 청했는데도 청하지 않은 데 죽으면 하면 어떻게 돼?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될 각오를 하고 바른 소리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되어먹지 못하면 되어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 사람 얘기해주면 듣겠지 천만에요 안 들어줍니다 오히려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고 나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여유롭게 어떤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하게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받는 게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은 바탕이 안 됐으니까 율법학장이나 바리사 애들이 바탕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나가잖아요 의인의 입술은 남이 찬성할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함을 알 뿐이다 험담을 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의인은 남을 칭찬할 줄 안다는 얘기에요 칭찬한다는 건요 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칭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칭찬 아무나 이렇게 붙들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덕을 닦아야 되고 신앙을 닦아야 남을 좋게 생각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 반대입니다 헐뜯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퍼뜨리고 험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흔들게 해놨습니다 내가 이런 기술을 기술을 알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거 저거 제가 뭔가 하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곧은 이들의 의료음을 의료음은 그들을 구해주지만 배신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걸려들고 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욕심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를 하고 해도 욕심이 잘 뜨긴 사람들은 허점이 많아서 겁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개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하고 삐죽거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지회로운 이들을 교훈으로 사랑하지만 빈정권은 꾸질함을 들여하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모든 걸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떠들어댄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들어댄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느님이 저 사람이 하지만 그리고 편안하게 먹는 빵은 마른 빵은 한 조각에 한 조각이 불화를 섞어가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어서 먹는 음식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뜻입니다 괜히 뭐 불의를 저지러서 돈 모으고 해봤자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사람이 공평한 건 부자나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세 끼 먹고 잘해 네 끼 먹고 소화제 먹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도가니 금혜는 용광로 그러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올바른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광로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아니라는 생각에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은 친구 많아지고 돈 없으면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했는지 몰라요 화를 잘 내는 얘기는 몇 번 해서 나도 찔렸어요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는 사람 조심해라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자문서 읽어보면서 보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일을 모른다는 거 또 내일이 아니라도 자기를 자기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너를 자랑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스스로 북치고 나팔 불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떠들어서 그 공로를 다 없애버려 가기가 그 공로를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다 없애버리고 와야 아직 아무것도 없어야 또 천국 가기도 홀가분하겠지 간신히 가니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국 치지 마라 이 뜻인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더 재미있어요 우유를 누르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온대요 화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화를 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내가 그냥 남이 어쩌고 해도 내가 자꾸 꾹 참았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꾹꾹 참는 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본 당신부터 노래를 하시라고 화가 날 때는 노래를 해도 돼요 화가 날 때는 자기가 순화를 시켜야 돼요 화를 화를 그냥 하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다스러운 게 죄인 줄 아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수다스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짖는 개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개가 안 돼 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수다를 제일 많이 떨고 비밀을 지키면 제일 좋고 부부 간에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다를 시끈 떨려고 밤낮 떠들려고 해서 부부를 맺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다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내가 남이 얘기했습니다 남이 얘기해야지 왜 남이 얘기를 안 해 그게 무슨 죄야 남이 얘기한 게 남은 헐뜯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해야 죄가 되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밥을 막 흘리대 꼭 강아지처럼 흘리대 그게 무슨 죄야 강아지처럼 흘린 걸로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절대로 화를 혼자 새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다 풀 데 없으면 성치 앞에 가서 푸세요 그 자식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해면서 성치 앞에 가서 예수님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인의 훌륭한 것은 입을 열면 지혜가 있고 자상함이 있다 부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 자상함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위주로 집안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이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을 여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 봐도 당신같이 이쁘고 당신같이 부지런하고 당신같이 정말 머담부리면서 집안 시생하는 여인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 이 뜻이에요 그냥 입 떨어지면 그냥 당신은 굴러 떨어온 무슨 매주 덩어리 같다든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남자가 되다가 여자가 되었냐고 또 그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장 5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을 나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보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주리라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워 걸을 때 하느님 알아주시겠지 최고 좋은 기도예요 누구하고 틀어줬어요? 절대 풀 길이 없어요 하느님 알아주시겠지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난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훌륭한 기도예요 그냥 혼자 하지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여기 가락지에 썼잖아요 Trust to the road라고 썼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려니까 가락지에다 써놨어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걸 여기 썼다고 그렇게 그리고 끝으로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여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떠다니고 있는 지혜의 말들 지혜의 경험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속단들의 이야기를 이제 서기관들이나 현자들이 이것을 수집해서 모아서 성경의 목록으로 놓으면서 결국 신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 근동에 있던 것을 물론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나 그들의 가나 안에 있어도 다 자기들 신들 안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현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하느님 안에서의 그런 지혜로 이렇게 승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제일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게 뭘까 진실한 거라고 봅니다 거짓하지 않고 거짓이 있다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진실하고 또 진실의 그 가장 주인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을 경여하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까 진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꾸미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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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